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못 오해하기 쉬운 영어 표현들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나와있네요. I have butterflies. 참 쉬운 문장이죠. 너무나 쉬운 문장인데 문자 그대로 지역하면 나는 갖고 있다. 나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랑은 전혀 다른 뜻이고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니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문을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자 들으셨죠?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스토머크가 배잖아요. 배이기 때문에 내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뱃속에 나비들이 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뱃속에 나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병원 가든가 뭐 토해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 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My goodness. Go see a doctor right away. 자 my goodness은 이럴 수가. 맙소사 그 뜻이죠. 맙소사. 자 즉시 좀 병원에 가봐. 즉시 의사한테 가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A의 표정이 갑자기 쏘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그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 뱃속에 나비가 있어. 그렇게 직역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상상해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위 속에 이 뱃속에 나비들이 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렁울렁 되겠죠? 그래서 이 have butterflies는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I have butterflies 원래는 in my stomach란 말이 원래 표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아주 긴장돼 그 뜻이에요. 속이 울렁울렁거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뭔가 시험을 앞두거나 그럴 때 마음이 긴장될 때가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입니다. 그냥 긴장돼. 떨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in my stomach까지 시작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I have butterflies만 쓰셔도 그냥 아주 긴장돼. 그런 뜻으로 거의 사용이 돼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진짜 나비들 한 열 마리를 잡아놓고서 나비 갖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 일상회화에서는 긴장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까먹으시겠죠? I have butterflies. 그리고 나온 김에 또 긴장된다는 의미가 지금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바로 뭐냐면 feel on edge라는 표현이에요. feel 느끼는 건데 edge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칼날 그런 뜻도 있고 가장자리, 절벽 같은데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나 칼날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feel on edge라는 말도 긴장된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nervous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feel nervous라는 단어도 역시 긴장된 뜻을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예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I'm feeling on edge. 이해가 되시죠? 아주 긴장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긴장된다는 말은 feeling on edg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걸 좀 복습을 해볼게요. 문장들을 한번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처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I still have butterflies when I see her.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난 여전히 have a butterfly에서 긴장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그녀를 보면 나 여전히 긴장돼, 여전히 마음이 떨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긴데 이것도 비슷한 의미네요. My first concert is tomorrow. I already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자, 내 첫 번째 콘서트가 내일이야. 내일 콘서트가 있어. 그래서 나는 벌써 스터머크 속에 나비가 있어. 즉, 난 벌써 긴장돼, 벌써 떨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다른 표현을 한번 응용해 볼게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Tom felt on edge about meeting his boss. 설명드렸죠? Feel on edge 하면은 긴장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쓰였으니까 Tom은 긴장했대요. 뭐에 대해서? 그의 보스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즉, 사장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했다, 떨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Have butterflies.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요? 한번 볼게요.